대구 중구와 수성구 1원의 메디시티 대구 글로벌 의료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됐습니다. 2025년까지 159억 원을 지원받아 의료관광산업에 투입합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외국인 환자 유치, 중증질환이나 실버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등 16개 사업입니다. 대구시는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소득 1673억 원, 3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